자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기맨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상황극은 영화관 상황극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쿵푸팬더를 볼거구요 영화관 가가지고 재밌는 쿵푸팬더 요즘 시리즈 3 나왔잖아요 오늘 그거 보러 갈겁니다 여러분들 그나저나 여자친구랑 오늘 같이 보기로 했는데 어 때마침 카톡이 오는구만 카톡 카톡이 급하게 많이 오는데 아 내가 저번부터 카톡을 보냈었는데 지갑하고 휴대폰하고 챙겨야겠다 어 휴대폰 한번 볼까? 음 카톡 들어가봐야겠다 카톡 좋았어 핸드폰 카톡 잉여맨 안녕 다음날 잉여맨 오늘 오빠 한가해서 한가해서 그러는데 영화 볼래? 다음날 야! 나 가지고 장난치냐? 다음날 내가 미안해 내가 영화하고 밥 사줄테니까 나 올래? 다음날 왜 연락이 없어! 다음날 리순아 영화 볼래? 쿵푸팬더 나왔다던데 다음날 오늘 나 다른 여자 생겼으니까 연락하지마 김리순 응! 오빠 주룩 오늘 영화 혼자 보러 가야겠다 오늘 그래도 깔끔하게 입었는데 영화를 혼자 보러 가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혼자도 괜찮아 뭐 좋은 나 왜 여자친구 없을까? 으아아아악 으하하하 영화가 아니라 혼자 가고 말이야 나 나면 안 될 거야 괜찮아 그래도 쿵푸팬더가 날 위로해줄 거야 하 오늘 영화 재밌는 거 많이 나왔다던데 하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 오! 내가 보려둔 쿵푸팬더야 우와 포스어 퀄리티 봐 미쳤는걸? 쿵푸팬더 아니 이거는 요즘 핫하다는 그 영화잖아 데드풀! 아 데드풀도 나왔고 어 히말라야? 우와 이 영화도 재밌다던데 기다려 어어 굉장히 기대되는 영화 영화 중 하나였지 셜록콩쥬 웅? 어어 아 역시 어떤 영화를 보는게 좋을까 아 아 어떤 영화를 좋으려나? 어? 아 데드풀 아 쿵푸팬더 아 히말라야 아 셜록콩쥬 웅 아 어떤 영화가 좋을까? 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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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예잇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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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헤드뱅뱅 어떤 영화가 좋을까 정말 고민되는구만 데드풀이 재밌다고요? 아 역시 쿵푸팬더지 쿵푸팬더요? 좋았어 쿵푸팬더로 주세요 네 응 헉 오빠 나 쿵푸팬더 아니면 안 본다 하고 어 뒤에 엄마가 있지만 해야겠지 오빠는 맨날 이런 식이야 오빠가 맨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난 쿵푸팬더 보고 싶은데 오빠는 자꾸 데드풀 본다 하고 정말 고집을 통한 맨날 이런 식이야 알았어 자기야 뒤에 엄마가 있어서 쩍달린데 어 자기야 응 그래 그거 보자 나 엄마 엄마 어? 오빠 마마보야 심지어 어? 나 쿵푸팬더 보고싶다고 근데 엄마가 중요해 어 자기야 뒤에 엄마 있어 어 어 조용히 해줘 나 너무 쩍팔려 지금 됐어 계속 풀 봐 어? 아니야 쿵쿵푸팬더 보자 자기야 뭐하는 커플이야 어 아 오늘 정장까지 입고 왔는데 오늘 혼자 온 척하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하면 같이 온 척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창피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혼자 영화표를 끊는다고 하면 창피해 아 오케이 음 그렇게 하겠다 에헴 쿵푸팬더 그래 쿵푸팬더로 하는 거야 에헴 어 에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지부이입니다 네? 지지부이요 지지부이요 혹시 쿵푸팬더 두 장 줄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다 떨어져서 지금 푸우팬더 하나 있는데 아 쿵푸팬더 말고 쿵푸 그 되게 괜찮은 영화거든요 푸우팬더가 했다고요? 네 다 떨어졌어요 방금 푸...푸...푸...푸우팬더라 어 음 그러면 푸우팬더 두 장 주세요, 두 장 아 혼자 오신 거 아니에요? alen 무슨 소리세요 네 일행입니다 이 사람 뭐야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또 주시고 아 저기 저기 가있어 쪽팔리 아 저기 이 영화가에서 제일 비싼 영화가 뭔가요? 아 네 푸우팬더 지금 흥행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그 영화로 한 장 주시지요 왜 내 건 안 사줘 감사합니다 예쁜 아가씨 저도 한 장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당신 뭔데 안감도 계속 따라와 한 장만 주신다고 해서 아 에 뭐 뭐 저 뭐 혼자 갔거든 사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나저나 역시 영화관 왔으면 역시 아 근데 아 맞다 맞다 시간은 안 물어봤는데 아 시간이 써있지 어 쿵푸팬더가 몇 분꼬였더라 아 아직도 20분이나 하면네 20분이나 아 좀 기다려야겠는데 좀 기다릴 동안 그럼 팝콘하고 그래 콜라 콤보 세트로다가 아 이거 기분돼서 한번 사볼까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저기 그 그 무엇이냐 그 무엇이냐 그 그 어떤 거 있죠? 어떤 세트가 있지? 팝콘 있고 콜라 있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따가 여자친구 올거라서 아 아 그 더블콤보로 아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트로 하면 200원 할인되는데 이걸로 하실래요? 예예 뭐 그 세트로 네 주세요 어차피 저희 여자친구 좀 많이 먹으니까 하하하하 여기요 네 저 절도 혼전거 아니에요 아 예 여기 콤보 두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팝콘도 두개 다 쓰니까 이제 두개 다 먹어야지 주룩 20분이나 남았는데 뭐하지? 아 나 빼고 다 즐거워보이는군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오 2층에 뭐가 있나본데? 뭐하는 곳이야 2층에 아 보자 흠흠흠 오오오오오 2층에 카페하고 먹고리들 있네 오오오오 오오오오 커피 한잔 할까? 하하 흑흑흑흑 하니? 오랜만에 이 혼자의 고독함 너무 좋다 그녀들은 날 가만히 놔두지 않아 하하하하 뭐 뭐라는거야 인사람 아 벌써 네잔째다 하하하하 커피를 계속 마시고 있어 하하 혼자 마시는 커피 너무 아름다워 흐흐흐흐 흐흐흐 어... 고독을 즐기는 사람인가봐 아흠... 아, 아저씨 좀... 아저씨 좀 커피...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항상 여자들한테 너무 시달리고 있다고요 아... 예... 오늘 진짜 간만에 혼자 가만한 시간이니까 저리로 가주세요 네... 근데 모터솔로... 아예... 네? 아...아매...이네요 어...코플들이 커피 한잔하고 있네 또? 오빠 여기서 당장 떨어져 흐흐흐흐흐흐흐허흐흐헹 너를 위해서는 떨어질 수 있어 흠...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야아 저 커플들 하하하하 그래서 말하지? 하하하하 친구가 없어서 말하지? 하하하하 이사람 동생이랑 말을 하고 있어 이 영화 도대체 이 영화관 도대체 뭐하는 것이야 손님들의 상태가 별로인데? 오빠 저사람 혼자 왔나봐 아휴 아 배불러 오빠 저사람 혼자 왔나봐 하하하 오빠 닮았다 내게 아 오빠 저런 남자랑 날 비교해? 당장 떨어져 여기서 말 걸지마 말 걸지 말라고 오빠는 말이 항상 이런식이야 오빠는 재미도 없고 얼굴도 없고 인기도 없고 있는게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헤어지겠는데? 아 맞아 아저씨 거지아저씨 내가 오늘 팝콘 더블콤부터 하는데 이거 하나 드릴께요 이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잠깐만 그냥 드릴수 없고 한번 주세요 갑은 좀 봐라 그냥 드릴수 없고 한번 줘보세요 아유 그럼 뭐 제가 공짜는 없으니까 세상에는 아 그거 줘보세요 네 팝콘 줘보라고 일단 팝콘이요? 공짜로 드릴수 없으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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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거 뭐 근데 20분이나 남았는데 도대체 뭐하지 어 포켓볼도 있고 어 이거 빠친꼬 아냐 빠친꼬 어 어 할게 많네 영화관도 이런게 있구나 샌드백도 있네 어 어 다트도 어 어 이거 컴퓨터 PC까지 어 영화관 이거 처음 와보는가 신기한게 많네 오 물고기까지 이야 어 어 아가씨 안녕하세요 카페인 베네입니다 카페인 베네 아가씨 그 여기 근데 아까부터 근데 아래부터 표도 주시고 팝콘도 파시고 여기도 하시나봐요 아 이거 제 건물입니다 아 혼자 하시는구나 네 여기 앞에 있던 아저씨 어디가셨어요? 어디가신 어 내려가신거 같던데 이사람 왜 이렇게 신났어 여 하하하하 손님 진상하세요 이사람 왜 이렇게 신났어 여기도 계속 뛰어다녀 하하하하 아 여기 저 그 여기서 제일 쓰다는 제일 쓴 핫초코 하나 주세요 인생의 쓴맛을 좀 느끼고 싶어서 랭 제일 쓴 커피 맞죠? 그럼요 네 핫초코 한잔 주세요 카페인 듬뿍 들어간 핫초코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가장 달다는 에스프레소 한잔 주세요 하하하하 네 여기요 아 뭐야 이 사람 여기도 또 먹었어? 하하하하 역시 구독이란 이런거란 말이지 몇잔에 먹는거야 치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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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읔 여기요 감사합니다 계산은 이사람이 할거에요 하하하하하하 네 돈 없어요 아니 저기요 어 재밌는거 없나 다트하고 싶은데 다트 이거 어어어 같이 할 수 있는 어이 거짓씨 어어 예 전화 다트 한번 하실래요? 아 다트 아이 내가 왕년에는 내가 다트를 얼마나 잘했는데 아 그럼 다트 할만한게 그 뭐 꽂을만한게 있나? 아! 아 아저씨를 꽐라박아야겠다 따라오세요 모각을 팍 잡았다 으아아아 으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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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시간이 aircraft 보여써? 영화보łych 시간이잖아 아우 이거 또 처음 영화보는 건데 늦으면 안되지 어 FOOPANDE라고 했나 아우 기대돼 기대돼 아 아 야 벌써 영화 시간이 이렇게 됐나? 빨리 들어가야겠다 입장해야겠다 와요 여기 쿵푸팬더 한 명이요 네 3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 명이야베 감사합니다 저 커플 사이가 너무 좋은데? 네 3관입니다 아 여기 어 두 명이요 이따 한 명 올 거에요 네 아 네 3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리순이라고 이따 올 겁니다 즐거운 성향 되세요 3명이 잡니다 이 아저씨가? 무슨 일 있나? 아 내가 제이치 제이치이라고 했으니까 제이치이라 제이치 제이치 아 좀 낡았네 저 사람이 제이치이니까 난 제이팔이겠군 제이치 아 좀 지나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여기인가 보네 제이치 어 어 아 이 사람들 내 옆이네 아이 뭐야 이 사람들 어 영화 시작하나 보다 이제 아 조용히 합시다 이거 어 밑에서 항상 물만 마셔서 질렸을때 아 광고네 광고 혹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자판기 뭐 오 광고 나온다 오 프리패스 오 3월 21 마감 영화 시작한다 오 영화 시작하는데 광고 안빠진다 오오 광고 계속 나와 우와 아 야, 수중이야 영어 아시아키는 광고가 나와 어, 쉐 Valor 아, 시작한다 오오오오 아, 기대됐는데 후, 펜서 후우 반갑다 내 이름은 무림의 도사 쿵! 푸우! 나는 수년간 수련을 역사했다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수많은 내공을 얻어 지금 무림의 고수가 되었다 무림의 고수 영원님 조용히 합시다! 예? 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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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나는 결심을 했다 잠깐만요 아직도 난 굉장히 강하지만 또다른 강한 녀석을 만날기 위해 여행을 떠날까 한다 카메라 따라오시죠 하하하하 어떤 녀석이 생각구구만구 하하 고수는 계단을 타자 여기가 진짜 재미없다 영원님 중국집인가 잠시만요 고수 뭐지 이건? 녀석을 뚫어야 나갈 수 있는건가? 가수로군이 푸우님에게 말이지 주먹 몇방이면 살이 도드라질 것이다 어리석은 영원 요거 굿 다른 녀석을 처치하러가야겠군 아 저건 화가다네 오림의 고수로소 뭐지 이건? 오 돼지 오우 지옥의 사신 호흡 버랭 잡아버려 코코코코 그다음 녀석은 누구냐 저요요 저 웃지마 닭이군 별게 없다 다음 드디어 보수를 만나러 가는 건가? 무시무시하니 집을 가지고 있구만 하! 나오셨구만! 쿵쿵 니 녀석이 바로 나에게 덤빌 상대냐 그렇다. 잠깐만 보수랑 말하면 상당히 먹이마라 마인크래프트에서 항상 물만 마셔서 질렸을 때 자판기보 자판기보가 들어왔어 이 녀석의 내공을 보아하니 나의 이 무게추를 내려놔도 되겠군 뭐야 뭐야 이거 세상이라 오거라 뭘 오거라 머리 좀 쳐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고 어어어 뭐야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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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치열해 아 보겠어 앞에 스포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어 저게임모드 짠다 아 재미없네 다 예상이 가는구만 치열해 치열해 뭐야 아 지금 제 방광도 치열하거든요 잠시만요 아 아 몇 번 가신거야 화장실을 잠시만요 앞사람 머리 좀 치워주세요 진짜 아저씨 아 아 가리지마세요 지어라 지어라 안보인다구 영화가 아저씨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지금 정말로 정말로 아 아 영화 흥미진지도 한데 영화가 점점 오 아저씨 몇 번 왔다갔다 오는거야 어 고참 오빠 오빠 바콘사라가자 아 걸리적거리네 아니 왜 바콘사라가는데 위로 올라와 의자 위로 올라오는게 어딨어 와 그것도 계속 신경쓰게 하네 아 와 근데 영화 진짜 재미없다 이러고 이러고 20분 동안 있는거야? 긴장감이 넘쳐 긴장감이 넘치 역시 부우 밴더 아 아직도 싸우고있어 나갈까 그냥 재미도 없는데 어 이사람들 왜 보고있는거야? 어 나가기좀 뭐한데? 모두다 여여강하고있어 어 나가기좀 그런데? 이게 뭐길래 이렇게 보고있는거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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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재미있어도 보는거에요? 지금 아 뭐야 뭐야 아이 발좀 치워봐요 발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여자친구님 네 여자친구 어딨소? 예 저 영화보고있습니다 혼자서 아하하하 아저씨 아저씨 영화관에 전화하시면 안되죠 아 긴장감 넘치는데 제가 아 지금 아 영화관에서 사랑한다고 크게 소리치라구요? 아 지금 영화관이에요 여자친구님 좀 힘들거 같애 예? 아 아니요 뭐야 아 예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아 아 진짜 아 잠시만요 너무 지나가시네 아 예 잠깐만 기다려요 아니 저기요 뒤에 너무 시끄럽다구요 아니 이거 왜 보고있는데 이거를 아 지금 한창 재밌게 하고있잖아요 지금 뭘 한창 재밌게 아 뭐가 재밌는데 뭐가 지금 한창 절정 타이밍이라고요 지금 아 그래요? 벌써 지금 천대를 때렸다고요 지금 천대 그걸 세고있었어? 무서운 녀석이다 지금 벌써 지금 1050대로 넘어가고있어요 지금 아 예에에에 한창신 재밌을때에요 지금 영화가 뭐 만보기야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예 아 다리 몇번 치워야되는거야 이거 아 너무 아 참 그만요 갑시다 에이 맛있다 왜 보고있는거야 이거 와 진짜 야 이럴수가 푸우가 1200대로 넘겼어 아하하하 역시 명장영화야 아하하하 명장영화 역시 이게 명장면의 이유가 있었구만 아 아 아 잘거같애 진짜 뭐야 앞에서 자 아 왜 누군가 자는데 흠 흠 흠 흠 힘내 푸우 상영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어 아하하하 상영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대 흠 흠 아하하하 상영시간 20분내에 15번째 때리고 있어 잘하고 있어 푸우 흠 흠 흠 흠 흠 흠 흐ke 하핳 아하하 흠 어흥 음악 깨뜩질 않았대 아시 아 아 아 아 저기 누구 윽 어 이 worldview도 자는데? 이 사람들 왜 보고 있는 거야 웃지마! 아 뭐야 어!!! 옷을 들어왔수 intent 어후! 어헣어헣아허헛 김 Mercu 취 Book한테 지면 안돼 굉장한 녀석이다 내 preço 집배사님들 네 세상에 Starting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비겁하게 게임머드를 쓰다니 비겁한 자식 게임머드였어? 자식인 거 아니야 이거 안돼 부! 다음에 다시 찾아오지 별수가 이 편을 예고하는 건가? 커플 커플 끝 이게 뭐야! 영하가 왜 아 정말 좋았어 영하 뭐야 이거 보게 해줘 이거 이게 훨씬 더 재밌어 보인다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 이걸 보내게 됐겠어 비켜 그 푸우패도 개짐이 없네 이걸 보내게 됐겠어 야 이게 왜 본거야 이거를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이걸 보내게 낫겠다 보면 안돼 보면 안돼 영화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장난하나 지금 와 역시 푸우가 1800대를 때렸어 아니 1800대를 때리는 거 몰라고 다 모든 사람들 이렇게 온 거야? 와 세상에 아저씨 그리고 계속 화장실 가시는데 신경쓰는 죽을 뻔했어 영하도 재미없는데 빨리 비켜 빨리 화장실 가고 싶다 아 알았어요 포디로 나오면 또 한 번 봐야겠어 포디로 물 바람 속에 얼마나 나올까? 아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영화가 무슨 만보기야 안나가서 아쉬워서 못나가는 거야? 모두가 이 푸우팬더가 아쉬워서 못나가고 있어 아 맞아 제작자가 누군지 찾아봐야겠어 아하하하 엔딩 크리닛까지 챙겨보려고 하는 저 무서운 푸우팬더팬이다 아 역시 역시 푸우팬더 와 여기여 여기 감사합니다 네 쓰레기여 아 진짜 재미없네 와 돈 날렸다 망했다 쿵푸팬더는 왜 자리가 없었던 거야 뭐야 이 사람 아 화장실 가시는구나 화장실 가세요? 화장실 가세요? 화장실 가세요? 네? 화장실 가야겠다 아 화장실 가야겠다 아 아까 참았는데 뭐야 저거 저기야 아저씨 푸우팬더가 오셨어요? 푸우팬더가 아 여기다 푸우팬더 홍보하지마 150까지 진짜 재미없었는데 아 빨리 사람들 한테 Widip 저기는 푸우팬더 goes 아하하하 아 안되겠다 어 ooh ataque 어 으어 이거는 소변기가 버틸수 있는 레벨이 아닌데 렇듯 어 어 아우 이상미 쉬어야 한다 빨리 시퍼 시퍼 빨리 내려가 으어어어어어 둥국 개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어어어어 뭔 살이야 뭔 살이야 오줌이 올라오고 있어 여가 전치해니란 말이야 으어? 뭔 두방취야 오줌이야 으어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 니펜터 살려줘요!! 두박샤!! 뭐 두박샤!! 오줌이야!!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이따라 했니깐 아 나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영화관 상황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